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? 타요? 가면서 얘기하자고? 걸어가면서 생각할 게 있으니까 앞서 가세요 무슨 생각? 아니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요? 왜 이사 가려고 하는지 알면서? 재계약 문제는 분명 부당한 점이 많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넘어가면요? 본부장님한테 내 편들어서 또 미운 털 박히게 하려고요? 결국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우진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아유 장관하니까 네? 어머! 어떡해! 괜찮아요? 어떡해! 팔 다친 거 아니죠? 많이 아파요? 병 주고 약 주나? 아유 그러게 먼저 가라니까 왜 쫓아와주고 그러냐? 다친 건 난데 왜 혜수 씨가 울어요? 누가 온다고 그래요? 내가 다시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? 미안해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? 누군가 날 위해 애써준다는 거 날 도와주려 하는 거 그래서 화를 내게 되나봐요 동정이냐 그래져서 자격지심이 많구만 그래가지고 진짜 사랑이나 할 수 있으려나? 네? 우와 혜수 씨 좋다고 그러면은 동정하는 거 아니냐? 그러는 거 아니야? 사람은 사람은 뭘 어떻게 보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어디 두고 봅시다 쟤 널 아는지 빨리 타요 노닥거리 다 지각하겠네 빨리 먼저 가라니까요 아니 나 진짜 아프려고 그래 빨리 타라니까 자전거 같고 생생내기네 진짜 뭐라고? 아니 그 것 같아 막 잡아라 예수야 승용차 태워줄 남자는 널리고 널렸다 그녀여서 승용차 태워줄 남자는 널리고 오픈 당신을 가지고 있는다 당신을 당신으로 제시하다고 좀 더 바라놨